여기는 조안베어... 거긴데? 이름 까먹었다 여보, 여기 이름 뭐였지? 어? 여기 이름 뭐였지? 여긴 다른 곳인데? 조안베어... 뮤지엄? 여기 너무 예쁘다 조안베어 뮤지엄 조안베어 뮤지엄? 조안베어 뮤지엄이래요 언덕으로 이렇게 아빠, 다 쫓아버릴게 아까 밑에 쫓아를 하고 여기가 있군요 괜찮아, 아이야 여보, 애기 무서워해 지렁이 있었어 메뚜기 아빠 다 해줄잖아, 쫓아줬잖아, 아이야 지렁이가 또 한 마리가 있었어, 왕지렁이가 어? 왕지렁이가 아, 지렁이? 어서오세요 공주님들 일부러 공주님 드레스 입고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시면 돼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여기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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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싱 가고 있다, 미싱 미싱 가고 있다, 미싱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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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기회 이 건병 가슬리아 이스토리 룸에 있고요 여기 1주 2주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 오시면 내려오셔서 밖으로 나가시면 옆에 또 이광고무도 다고 있어요 아, 네네네 이드다, 이드다 두 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구경하세요 어류명 여기 어류명 좀 외워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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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게 여기 올라와서 봐도 돼 여기 앉아서 사진 찍어도 돼 왜요? 여기 다 사진 찍고 싶어요? 아빠도 이렇게? 여기 테디베어 곰들만 있는데 여기 아, 진짜 포토존? 응, 포토존이요? 오, 진짜 포토존이요? 앉아서 사진 찍어도 돼 아빠 찍어주실 거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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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동물이 네 어깨에 앉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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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여기 보세요 아유, 쟤 왜 자꾸 떨어진다 아유, 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 아유, 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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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쟤는 근데 얼굴이 안 보여 아, 진짜? 어 힘드네 사진, 인증 사진 하나 찍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응 하나, 둘, 셋 귀여워 귀여워 하나, 둘, 셋 됐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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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테디베어 옆에도 봐야지, 옆에도 보고 여기 테디베어 뮤지메이요 그래서 여기 곰 인형으로 된 컨셉 아트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봄지 천천히 여기 다 같이 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여기 딱 우리나라 느낌이지, 그치? 오,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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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로 조각 어, 맞아 조각보 모양으로 했네 이거 한 번 봐야 되나? 여기 나 아빠, 제발 줘봐요 응 언니, 언니 애도 줘봐요 잠깐만 제발 지금 얘네 인형의 정신이 탐났어 엄마, 아빠 봐봐요 응 쎈니 자, 갖고 와보자 귀여워 귀여워 저기 아빠 드려 뭐야 그럼 하이야 잠깐만 사 봐 아빠, 아빠 여기 있어 옆에 사 봐 옆에 사 봐 아빠 여기 와봐요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여기 봐봐 아, 배움 중에? 봄 역사야 봄 역사야 와, 얘네 이렇게 털이 많아? 이혼삼아야? 나 여기도 언제쯤 이혼삼아 응 머리가 아빠, 얘네 동물이 약간 사자 느낌인데? 같이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정식이 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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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에서 발전이 된 거야, 점점을 다양하게 만들어진 거야 인형 털도 이게 버전별로 털별로 이렇게 원단별로 만든 거예요 아, 다른 인형들도 있네 쥬기 뭐야 오우 우와 사랑해 와, 나와 짜증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아빠, 봐봐요 내가 만들고 있어요 여기 왕봉 있다 여기 왕봉 있다 비비그 아야bird 한국인형 너 인형샷 좀 찍었어? 바이 하얀 같이 다니자 천천히 잘 잡아봐 이거 갈색 아니에요 핑크 다 얘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네 다 스토리가 있죠 이거 어디 예쁘다 애기들 그만 아빠 아 아니 동놀이를 요즘 머릿숱이 많이 자랐네 아 여기 앉아서 볼 수 있다 사진 찍을 수 있다 앉아봐 찍고 사람 끊어졌죠 한미녀님만 보면 앉아봐 어 앉아도 될 것 같아 아 예쁘다 빨리 봐야지 아버지는 오늘도 사진 촬영에 이념이 없으세요 딱 밟아야지 어 여기 한 바퀴 벌써 돌았네 2층으로 오라고 아 2층이구나 한 바퀴 도는 건 생각보다 금방 보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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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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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눈전마마맣합시오 여긴 올라가서 가운데 방 속에 앉아도 되는구나 아 진짜 너랑 보고 있으면 본대 그러니깐 내 사진 찍어도 얘 얘는 도라르방. 우리 도라르방 처음 본다. 자기야 여기 와서. 지나가는 거 말고. 이게 부가공이에요. 이거 와 볼래요? 이렇게. 언니 이거 접히다. 언니 와봐. 언니 왜 거기 있어. 언니 와봐. 아 파라데이스 목장이라는데 여기서 촬영할 때 이렇게 한 번 찍었나 보네. 엄마 사귈이 할 수 있어. 여기 앉아봐 옆에. 여기 앉아봐 옆에. 포비. 포비를 왜 처음 해놔? 여기 올 때 처음에.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이러고 왔는데. 다행히 있었어요. 여기 앉아봐요. 고무 의자야 고무 의자. 요리 한 잔 주시겠어요? 왜? 여기 의자에도 앉을 수 있게끔 되어있다. 왜 앉아야지. 의자야 진짜. 진짜? 응. 이제 피어. 곰이 빼 크고 가는 거 아니야? 하이 야 근데 사진 찍어주는 거 좋은데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찍어야지. 근데 여기는 그냥 곰 인형 방향이 안 나요? 응. 맞아. 그런 거야 맞아. 어. 여기는. 여기 곰들만 있어. 여기 곰들만 있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응. 아무것도 없어. 여기 열심히 앉아. 저기도 앉을 수 있어 하민아 앉아봐. 뒤에 의자 있어. 역광이다 근데. 나 또 찍어라. 안 들어주는 거 있어. 어. 뒤에 앉을 수 있어요. 저기 앉으면 돼. 하이 앉는 거 도와줄까? 저기 찍어. 이렇게. 응. 나와주세요. 하이도 앉아봐. 저 선물로 받은 인형이 아주 좋았나 보네. 이거. 엄마. 이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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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가보세요. 아 애기. 젤미니가 뭐냐. 앉아봐. 애도. 아이고. 저 인형부터 챙긴 이라고. 왜 그렇게 좋았어. 왜 그렇게 좋았어. 옛날에 저렇게 머리를 염색할 수 있어.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카메라. 잠깐만. 예쁘게 웃어야지. 많이 웃으면은. 여기 눈만 저렇게 빙그랗게 있어. 저기 하이가 저기다가 저거 올려놨어. 같이 찍는다고. 아이디어가 좋은데.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됐어. 이제 다음 건물로 넘어가는 거야. 자자. 이제 2관으로 갑시다. 자. 계단 내려갈 때 조심히 들어가야 되고요. 음. 그러게. 좀 카펫 느낌이다. 아빠. 잠깐만요. 여기 가봐요. 누가 입고 싶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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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관이 아니면 여기 먼저 들린 거야. 피스톨 이름이 있다고. 들려버렸어. 가봐요. 여기. 야. 하이야. 저기 네가 갖고 있는 거 여기 나온다. 여기 솜이나 이런 거 나오는구나. 여기 재료 이렇게 재료잖아. 이거. 실 저기에서 누에로 해서. 이게 만드는 거. 그 누에에서 실 뽑아가지고. 원단 만들고. 원단으로 실 만들고. 어떻게. 이 뒷 배경으로. 됐어. 얘네가 귀엽다 참.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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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 찍어줄게. 아빠 찍어주실 거야. 됐어요. 고기. 아빠. 얘 뽑이 느낌이야. 근데 곰돌이 너무 귀여워. 84년? 84년? 86년? 87년? 얘 너무 예뻐. 얘. 83년인데. 84년. 이게 다 옛날에 만들어놨던 연도야. 생일들이야 생일들. 아 그러겠네 생일이겠네. 생일이지. 그치. 곰돌이 인형 생일들이야. 안녕. 태어난 날이니까. 아빠. 응? 이거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빠 잠적이 또. 이거 나온다. 응.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대로 연결돼있어. 이제 이동합시다. 얘 질까요? 아니요. 옆에 또 가봅시다. 옆에 또 있잖아. 자. 둘 쪽으로 그대로 내려가면 돼요. 화살표대로. 3개가 있네. 화살표가 아주 친절하게 하네. 파란. 하살표가 좀. 와. 약간 중세 느낌이다. 아 귀여워. 야 이게 너무 귀엽다. 엄마. 진짜 예쁘다. 와. 얘네 되게 예쁘게 생겼다. 얘네들 다. 대한민국. 야 여기 빨리. 대한민국. 빨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옆에 와서 인정차 찍어요. 이거는. 뭐지? 요정인가? 요정의 숲? 숲의 요정, 요정의 숲은 뭐야? 여기는 기모노 일본 곰돌이에요 예쁘네 여기는 이집트 이집트 누구지? 이름이? 어, 클라오파트라 얘는 달의 여신인가? 어, 귀족 아니에요 아르테미스인가? 얘는? 아르테미스인가?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아테네, 아테네 아테네 플라멩고 탱글 탱글 흥미 숨겼다 와 여기 뮤지컬 관람하는 건가 보다, 그치? 어 어, 여기 교복 옆에 앉아서 사진 찍을 수 있는 데 있어 이 곰돌이 의자가 아까 이 곰돌이 앉아봤잖아 저쪽에도 있어 영국 애들인가? 아 아 오바마다, 오바마 곰돌이야 그러네, 오바마 아래 오바마베어라고 돼 있네 어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구나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구나 미국 옛날 대통령 아빠 오바마요? 응 아까 와봐요, 언드레스 여기는 신부들만 있네 저기 앉아서 인증샷도 찍을 수 있네 이렇게 두 개 여기 내려가라는데 응, 밑에 또 있다는 거야 내려가 응 여기 뭐야, 처음으로 응 천천히 계단 항상 천천히 창문이야 응 이따 여기로 볼 수 있겠군요 그냥 여기 갈 거 봐 내려가면 그 위에 가는 거야, 지금 응 조심히 내려가세요 이거 찍어줘요 어 어 맞다 이 손잡이 아니, 치워 아 노포토다 위험의 끝은 기프트샵 네 하이, 하민아 썸네일 각 한 번만 부탁해도 될까? 아니요 예뻐서 눌러 아니요 너무 예쁜데, 지금 알았어 아빠,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 둘, 셋 까꿍 됐어?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반찬이 별일 감사합니다.